남들과 함께하는 동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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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야 여기 여기? 응 바베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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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시에 왔네 동시에 왔네 동시에 왔네 여기 잡시에 놔줄게 음 그리고 아 초코 아니고 바베큐 소스 같은데? 초코인데? 초코같애? 요즘에 많이 얹어주시면 왜 이리와 음 음 너무 맛있어 아찔요 아찔 아 좀 줄어요? 아 좀 줄어요? 나이 뭐 온거야? 얌전하러 간지러워 아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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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정도면 안팎은 양념장 자막 피자를 만들고 있어 내 모자 왜 그렇게 썼어? 뜨거우니까 조심해야 돼 초밥을 먹으면 행복하시구요 너무 맛있게 맛있게 먹었어요 찌나 마 드세요 그린치 친구에게 하시더라고요 그린치 아이돌의 프레센트를 뺏어져요 이리 와줘 저녁 시간대 자막으로 보러 왔더니 거의 전세 낸 수준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좋다 우리밖에 없고 흐흐흐 오 이렇게 아 이리 와줘 인쇄 해두 카카오톡 베이컨 베이컨 드세요 응 그런거 같애 하트야 좀 가까운데 아이들 놀 수 있는 곳이 생겼더라구요 그래서 처음 와보는 동네에 어렵게 찾아왔어요 차가 있으면 진짜 가까웠을텐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왔더니 빙 돌아와가지고 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차가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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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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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뱀 jobs 뱀조차 뱀조차 나면 재료 나면ellen개 뱀조차 뱀조차 이 부분 확실히 나한테 딱 맞아 응 얼른 들어갔다와 응 이거 케이크 하지마 딸기네 트리가네가 딸기네 아 뜨거워 뜨거워 여기 뜨겁지 손잡이가 없어 응 손잡이가 없는데 뜨거워 근데 귀여워 그게 문제로 먹기 아깝다 옷돌이 먹었어 어? 그거 10분 혼자서 들어갔지? 응 오 오 오 들어가봐 응 응 응 귀여워 엄마 귀여워 응 진짜 여기에서 가봅니다 응 안녕 넌 너희들 여기 왜 데려왔을까 장소에 너무 고소해요 내가 넌 여기 왜 데려왔을까 너무 고소해 보다 애기나 고고 내가 널 여기 왜 데려왔을까 또 흰잡아 못먹을 헤어지러워 흰잡아 애기라 비행기 좋아서 레프트만 찍어 안되네 어떡해 복합스 입어봐 이 우아한 테이블에 저 장막감이 웬말이야 이게 웬 잔치상이야 안차린다더니 아 거짓말이야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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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해피 워스테이 우윽 해피 워스테이 우윽 수일하세요 우리 부터는 감사합니다.